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양궁섭입니다. 해설의 사범 끝 사돌이 위원님 나와겠습니다. 명기가 시작됩니다. 킥오프입니다. 자 손흥민 황기초 수비진의 협력으로 공격을 저지합니다. 자 브루노 프레난데스 파파엘레아 공료를 이용할까요. 골키퍼가 나갔습니다. 고거리에서 슛을 잘 또 막아냈네요. 자 상대를 막고 나갔습니다 코너킥이 되어집니다. 디아스 훌륭한 태클입니다. 황기초 자 손흥민 이재성 황기초 훌륭한 태클입니다. 멋진 골이었습니다. 팬들 눈두를 하고 있어요. 오우 이런 슈팅은 골키퍼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아파엘레아 후벳 네베스 크리스티안 헬도 찬스를 노리고 있습니다. 상대의 볼이 됐습니다. 후벳 네베스 클리어하고 위딜을 몸에 갑니다. 자 손흥민 황기초 동료가 돌오는군요. 선보겠습니다. 훌륭한 슈팅입니다. 시원한 슈팅입니다. 골망에 찢을 듯한 슈팅입니다. 베르나도 실방 자 브루노 프레난데스 후벳 네베스 자 윌리안 카르발류 디아스 자 잠시 숨을 돌립니다. 자 호날두에게 파울이 가해졌지만 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17수로 득점 자 골키퍼 머리비를 넘어가는 골을 찾습니다. 훌륭한 골이 나왔습니다. 테크닉이 있는 선수네요. 골키퍼는 불할 겁니다. 골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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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파엘레양 자 신중하게 빌더 골키퍼 골키퍼 고흐를 빼앗습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베르나르도 실바 드리블, 패스, 선택지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황의조 이재성 고흐를 돌리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좋은 판단입니다. 후벳 네베스 자, 넘어가네요. 어드벤테이인 것 같습니다. 코널드 패스미스 자, 브루노 페레난데스 클리어하고 위기를 면했습니다. 라파엘 게레이로 자, 윌리안 카르발류 끌렸습니다. 너무 쉽게 뚫려버렸는데요. 루즈볼입니다. 자, 손흥민 좋은 커팅이죠. 볼을 뺐습니다. 파파엘 레양 자, 좋은 태클이네요. 볼을 지켜냅니다. 태클을 겁니다. 골! 공점! 공점! 아직 시간에 있습니다. 추가 득점을 원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없죠. 기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공점까지 왔습니다. 이제 경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도쿠네데스 승돌인 연장전으로 향합니다. 정신력과 체력 싸움입니다. 김태환 공료가 지원하러 옵니다. 아, 이건 뭐 오늘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슈팅입니다. 볼키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베르나도 실방 실수하는 활도 900 네베스 자, 크리스티아노 호나도 마크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커팅입니다. 확실하게 빼앗습니다. 자, 윌리엄 카르발류 완벽한 타이밍키퍼 그렇게 출발합니다. 상대방이 움직임을 뚝습니다. 네, 그야말로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연장 후반에 들어갑니다. 베르나도 실방 베르나도 실방 원경원 김진수 자, 손흥민 권경원 김태환 공료를 이용할까요? 골인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공격이 막혔습니다. 경기가 승려됩니다. 베르나도 실방이 나무 것일지 공격이 너무 좋아합니다. 나는 걸어가합니다. 그리고 강력이 검색합니다. 김태환 아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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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